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좀 아픈 관계로 방송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애 지속하지만 도망가는 전략은 시기상조 좀 마음 편하게 연말을 맞이하는 듯 했었는데 최근 올해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심하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도 반등이 좀 일어났다고 또다시 지금 하락 장세가 최근 며칠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많이 졸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붐버스트 사이클이라고 제가 2019년 9월 1일자로 3년이 훨씬 넘었죠. 이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다 내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훈 글로벌 랩 런칭을 9월 그 해에 9월 말에 했었죠.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 한번 보시면은 왜 이걸 저희가 갖고 나왔냐면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주식시장의 버스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점 대비해서 S&P 500이 20% 훨씬 넘게 지금은 반등을 해서 좀 많이 줄었지만 최대 하락폭으로 계산했었을 때 27.5%였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35%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이런 추세가 나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버스트 사이클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버스트가 끝나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예측했었을 때는 이 버스트 시기가 언제 온다라고 예측했었냐면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기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온 것은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6개월 이상 더 빨리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약 1년 정도의 어떤 조정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트 시기에 빠져나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버스트 시기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면 끝부분도 보시면 인플레이션 확대, 미연준 금리 인상, 거품 축소, 장대 금리 차 재역전, 경기 침체, 그리고 금은 가격 상승, 달러 가치 급등 이런 모습들이 이미 벌써 일어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사이클이 시작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 존스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15% 가까이 올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제법 해줬었다가 지금 보시면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사실 반등의 폭이 그렇게 컸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반등을 해줬는데 이 정도의 반등이었으니까 약 한 15% 정도의 반등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다시 쭉 내려가서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거냐 하는 질문들을 지금 하시는 거고 이렇게 믿는다면 지금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반등을 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 또는 하락이 나타났던 이유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의 PC 인플레이션 추이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튼튼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미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속도에 있어서는 좀 더뎌지겠지만 계속 고점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PC 인플레이션에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희는 미 연준의 스탠스는 예상했던 대로 5%까지 올리는 것이 최고점이다.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도달할 것이고 오히려 1,4분기면 끝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별 PPI를 보시면 큰 폭의 지금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숫자들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35%에서 2.5% 사이니까 저희가 옛날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과거 평균 10년 1.6% 수준보다는 2배 정도 그래서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3%대의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굳이 5%로 유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아래에서의 어떤 금리 추세를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을까요?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 이유는 고용자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고용시장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고용자 수 취의를 보시면 예상치는 20만 명이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26만 3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잘 이해해 보시면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노동 참여율 취의를 보시면 과거 닥한 버블 붕괴가 일어났었을 때 67.2% 과거 산업재 버블 붕괴가 일어났었을 때 66.1% 그리고 코로나19 붕괴가 일어났었을 때 63.4% 대비해서 지금 겨우 62.1%이고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굳이 4%대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미 연준은 피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이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5.1%가 나왔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임금 상승률이 5%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5% 이상 상승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떨어져도 5% 미만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까지의 부분이 과거에 원하는 수준인 2%대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나타날 때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소비가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절한지 어느 정도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어느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을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여전히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금리를 올리는 그런 환경에서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리지 않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실업률이라든지 실업청구권자 수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3.7%의 실업률이 나오고 있지만 그 3.7%가 아마도 4%대 위로는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정도 올라가면 미 연준은 피봇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어떤 악재 왜 지금 사람들이 던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냐 하는 부분은 금리를 내리거나 피봇을 하는 이유는 경기가 침체를 하고 경기가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둔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증시는 큰 폭의 하락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는 당장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빨라야 2024년에 나타날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걱정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장당의 금리 차가 항상 역전을 하고 나면 결국 이 회색선인 경기 침체 경기 침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는 확연하게 지금 장례금위 차가 0.7 마이너스 0.9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10년 마이너스 2년 10년 마이너스 3개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7개월 뒤 16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1980년대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 것처럼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려면 그만큼 기업들의 부실이라든지 가계의 부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몸사리기를 하고 따라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 대출 증가율이 12%나 되고요. 총 여신 증가율도 여전히 7%대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보다 더 훨씬 높은 이런 여신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늘어나는 여신이면 GDP도 이런 정도 수준의 증가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를 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장률도 플러스일 거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피봇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피봇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죠. 유동성을 푸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보통 예금 증가율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M1 증가율, M5 증가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언제 일어날 거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지금 최근에 나온 숫자를 보고 있으면 실질적인 작년 동기 대비 숫자는 이렇게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0.6% 그렇지만 전주 대비의 숫자로서 계산하면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주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숫자가 2주, 3주, 4주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확연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오거나 오랜 기간 동안에 오지 않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행권은 몸사리기를 하려면 본인이 생각할 때 고객들의 펀드멘탈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회수를 합니다. 또는 정책적으로 회수하라라는 정책들이 들어올 때는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BIS 비율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 M1의 증가율을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0.6%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주 대비 증가율로 계산했었을 땐 드디어 9.6%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M2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0.8%까지 하락을 했지만 전주 대비 증가율로 계산했었을 땐 14.12%로 플러스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여신 나누기 총예금 추이라든지 이 숫자가 언제 이 고점까지 도달할 거냐 이 고점 과거의 고점이었던 이 수준 이까지 올라가는 속도 이게 지금 이 속도라 그러면 내년도에 경기침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숫자가 돼서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침체에 오는 타이밍이 계속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은 꾸역꾸역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예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숫자로서 보는 거지만 77%의 고점 그래서 이 속도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 내년도에 경기침체가 연말에 오겠죠. 그러면 팔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에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더디어진다. 이런 추세다. 여기 보시면 이런 추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로 바뀐다. 그러면은 고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금 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거에 따라서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로서 계산을 해보면 예금 증가율이 겨우 2%밖에 안 될 거다. 앞으로 1년 내내 앞으로 계속해서 아주 낮은 이런 상황이다. 유동성을 안 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은 매년 12% 증가한다.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은행권이 몸사리기를 언제 시작할 거냐. 2024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1년 반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의 조정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니 이것은 기회로 삼으시는 타이밍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기준금리와 모계지금리 또 지금 현재의 대출 증가율과 전체 모계지금리와 기준금리 이 차이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출 증가율이 아까 1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신 증가율이 7%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금리 수준이 7% 12% 1억까지 올라간다. 그럼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계지금리를 보시면은 6.5%입니다. 7% 수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6.5%고요. 아마도 추세는 이런 수준에서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거다. 5% 때까지 떨어졌다가 6% 때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수준의 반복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출 증가율 여신 증가율이 6% 이상 유지가 된다. 7% 이상 유지가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융 컨디션 인덱스를 보더라도 금융 위기 급격한 경기 침체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농업 고용자 지수나 가계 조사 실험률을 놓고 판단했었을 때 저희는 그렇게 급격하게 어떤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고요. 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숫자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1년 반 이 구간에서는 어떤 너무나 과한 예상치에서 적절한 수준을 수렴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과 뱅커버 오메리카에서 예측하고 있는 숫자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GDP 성장률이 2022년에 1.8%인데 2023년에 마이너스 0.4% 저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3년에 경제성장률을 1% 이상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업률 4.4% 5.5%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나 저희는 4.5% 정도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또 중국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5.0에서 5.2%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5%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3.5%까지 하락 가능하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달러 지수는 100에서 105 수준 그리고 유가는 75달러 안정적 여기에 금가격 10% 상승 가능성 2023년 S&P500 4400 이상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보다는 훨씬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같이 정말 헷갈리고 힘들고 투자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도 버크셰 헤터웨이의 지금 역사를 보시면 195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투자 금액이 14123배 늘어났다. 이분의 전략이 뭐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입니다. 저희도 종목을 고르는데 지금 올해 계속해서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종목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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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정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선별 잘 해놓으시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도 버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길게는 2년 가까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을 해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 고점을 뚫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S&P 기준으로서 4,7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서 1만 5천 포인트 근처 M2로 계산했었을 땐 그런 결과값이 나오고요. 또 M2로서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 총액까지 더해서 계산했었을 때 그것보다 살짝 낮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보시면 4,695 S&P 500 나스닥은 14,5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지수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목 실적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자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달러지수 추이를 보시면 이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금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에 대해서 인도량의 추이를 보시면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몇 년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금 가격 추이가 올랐다가 지금 많이 쉬었고요. 최근에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2천 달러 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향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고 이 수준에서 어떻게 변할 거냐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좀 실 겁니다. 그렇지만 금 가격은 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상화폐 시장과 전체적으로의 대체 자산 전체를 보고 계산해 봤었을 때 M1 증가율이 아까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체의 대체 자산 증가율이 지난 2년 가까이 16%인데 M1 증가율이 11%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즉 이 숫자가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앞으로는 가상화폐 금 이런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경기침체의 추세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향후에 대한 숫자입니다. 향후에 보시면은 2023년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EPS 증가율은 5.6%고 매출 증가율은 3.3%다. 이게 아직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EPS 증가율은 떨어질 거고요. 이 매출 증가율은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에서는 또 선택이 중요한 것이고 성장률이 높고 ROE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봤었을 때 나스닥과 나스닥 100기업 그리고 유럽의 닥스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이 정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선진국의 투자 비중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70% 정도 낮게 가져가면 65%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저희는 불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투자는 삼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쪽이 달러가 안정을 찾았었을 때 어느 쪽이 좋냐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희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 중국의 심천시장 중국의 상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의 투자 비중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30% 정말 많이 가져가면 35% 정도 가져가는데 이 안에서 한국의 비중이 3분의 1 정도 가져가셔도 된다. 중국 비중을 20% 정도 3분의 2 정도 가져가도 된다. 아니면 한국과 대만을 5%씩 가져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경기가 확 살아난다. 내년도에 생각하신다면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다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지만 보시면 중국이 지금 태양광 캐파를 늘려가는 부분들을 보시고요.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체 유가 관련된 부분에 수요가 많이 빠르게 늘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인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초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을 보시면 과거 2011년에 너무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잉 생산으로서 정말 어려움을 10년 이상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양책을 쓸 때는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진 4개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종이나 종목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고 여쭤보시면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을 잘하는 여기에 가격 정가 능력이 있거나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초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반도체 전기차 5G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클라우드 비즈니스 애플 경도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초점을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장된 ETF를 보시더라도 그러면 성장률이 높고 ROE가 상승하는 그런 업종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나올 듯이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전자결제 그 다음에 신기술 풍력 그리고 주택건설 이런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 이외에 밑에를 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4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반도체 AI 자동화 생산성 향상 관련된 IT 업종 이렇게 4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종들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매력이 있는 업종인 반도체에서도 종목 선별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5G 파운드리 그리고 장비 이쪽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중국과 미국을 같이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여기에 일정 부분 한국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또 중국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미국을 잘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고유에너지 또 원자재 금융업종 부동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소비 대표적인 종목들 잘 골라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바이오가 빠져 있죠 바이오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ETF 관련 쪽으로 투자하신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매력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여전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기차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조선 이쪽은 천연가스 미국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이닉스니까 반도체 쪽 등등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설명해 드린 부분은 글로벌 해서도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었던 시기에서의 조정이다 그렇지만 그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고 이 조정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2022년입니다 제 30년 경력 아래 가장 힘든 몇 안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잘 견디어내시면 위기의 기회가 오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